네 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 2020년을 돌아보면은 올해 한 해 이 임무를 빼놓을 수가 없는 한 해였죠.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정말로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이름을 이 정도로 많이 알고 있었던 적이 없었으며 검찰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이렇게 화제가 되었던 적도 없었죠. 특히나 검찰 조직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권력의 신여라던가 그리고 사냥개 취급을 받았었는데 살아있는 권력하고 대통령의 임기 기간 중에 이 정도로 강도가 높게 정면 충돌을 하고 심지어 현재 집권 세력이 찍어내려고 1년 내내 그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뭐 거의 승리해가지고 임기까지 지금 제대로 마치고 내려갈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두고 전무후무한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여론조사 추이를 보더라도 현재 대권 후보 1위로 오차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지지를 받고 있는 형국이니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관심 얼마나 높은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그렇고 도대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올해 집권 세력하고 싸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기존의 검찰총장들이었다면은 이미 사퇴를 해도 10번은 그 자리에서 물러났어야 마땅한 상황이었는데 왜 윤 총장은 여태까지 버티고 있을까 그리고 본인과 검찰 조직의 앞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이번 소식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 그리고 지인들이 전하는 윤 총장 속내에 관련된 소식을 정리해서 전달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보도된 소식을 보면은 윤석열 총장과 40년 이상 넘게 만나고 있는 사람 3명의 인터뷰를 정리해가지고 보도한 소식이 있는데요. 해당 소식에서 소개하고 있는 윤 총장의 절친 3명은 2명의 변호사 그리고 법학자 1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서울대법대 7구학번 동기로서 윤 총장하고 가장 가까운 진도를 알려져 있고 언론이라든가 업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윤 총장에게 생각을 물어본 것과 오랜 시간을 같이 알고 지낸 지인들이 그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은 어쩌면 많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마 모르긴 해도 지인들에게 털어놓은 그의 속내가 더 진심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윤 총장의 40년 지기 이상 친구들이 물어본 윤 총장의 속내에 관련된 해당 소식들을 좀 살펴보면은 역시나 윤 총장의 지인들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렇고 윤 총장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현재 권력에게 견제를 받으면서 검찰총장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총장의 지인들은 이렇게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의 지인들 역시도 윤 총장이 왜 그렇게까지 버티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윤 총장 역시 본인이라고 왜 편히 살고 싶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지지권 발동하고 감찰 착수만으로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난 전례를 자신을 쫓아내는데 악용했다라는 생각을 윤석열 총장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는 과정에서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수사 지지권을 남발을 했었는데 기존의 검찰총장들 같은 경우라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지권 발동만 하더라도 그동안 자진 사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아니고 무려 다섯 여섯 번의 수사 지지권이 발동되는 것을 그대로 다 그냥 버티고 있었죠. 아무튼 윤 총장의 지인들은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은 위법한 것이라든가 부당함에는 절대 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든가 생각의 바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윤 총장의 지인 중에 한 명은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을 쫓아내는 것은 당연히 옳지 않으니까 윤석열 총장은 자기가 버텨야 하는 게 맞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라면서 윤 총장은 뭔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가야 되냐 이 생각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굉장히 심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자신이 아끼는 후배들이 계속해서 변방이라든가 한직으로 쫓겨나는 부분이 가장 신경이 쓰이고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윤 총장의 지인은 윤 총장이 아끼는 후배들이 계속해서 쫓겨나고 있는 부분을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도 윤 총장은 자신이 나간 뒤에 더 망가진 검찰에서 자신의 후배들이 한 자리씩 하는 것이 더 좋은 검사가 되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이런 면에서 좀 독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한 윤 총장은 본인이 물러나면 조국이라든가 형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은 분명히 더 핍박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비록 본인이 지금 신물 총장이 되었지만 자기가 버티고 있어가지고 인사를 더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말 그대로 검찰총장의 역할 중에 하나인 권력의 외풍을 차단해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은 문 대통령하고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은 어떻게 하더라도 본인이 참전을 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뒤로 물러나 있고 절대로 입을 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질타를 진짜 많이 받았었는데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자기가 두들겨 맞더라도 자기 조직이라든가 후배를 보호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크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과연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총장의 지인들은 입을 모아가지고 윤 총장과는 정계 진출 문제 관련해가지고 아예 얘기조차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윤 총장의 지인 중 한 명은 윤 총장하고 최근에 만난 적이 있는데 정치를 하나만나를 놓고 주고받은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윤석열 총장의 성격상 그런 얘기를 꺼내지도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윤 총장이 만일에 정치를 하든지 안 하든지 어느 쪽이든 결심을 했다면 윤 총장 본인이나 부인 말고는 아무도 그 속내를 알 수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이 또 다른 지인은 아예 대놓고 윤 총장에게 정치를 할 것인가 물어본 적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 윤 총장은 솔직히 자신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검찰총장 임기를 마칠 때까지 정치 관련된 얘기는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만일에 자신이 정치를 해도 특정 정당에 가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현재 윤석열 총장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직권 세력에서 윤석열 총장을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을 가장 억울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라든가 검경수사권 재조정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고 검찰권 남용을 막는 제도적인 개혁에 앞장을 섰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권 세력에서 개혁 반대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지은죄를 감추고 싶은 사람들의 협잡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최근에 윤 총장은 검찰 조직을 두고 국민의 검찰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쓰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직권 세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도대체 뭘 개혁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으며 사실상 이번 정권의 검찰개혁은 윤석열 쫓아내기, 검찰 조직 길들이기로 완전히 변질이 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번 정권 사람들이 개혁이랍시고 현지 검찰총장을 이런 식으로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눈에 빤히 보이는데 이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윤 총장의 지인들이 최근에 윤 총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소식을 한번 전달해 드려봤고요. 2021년에는 현재 정권이 윤석열 총장하고 검찰 조직에 신경 쓰는 것 반만이라도 민생하고 경제를 위해서 힘을 쓰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